좋아 야 둘 다 이제 최대 경험치가 낮아서 그런가? 계속 따라잡히네 여기도 거미 한 마리 더 있을텐데? 그렇지 다 기억하고 있다고 어디 보자 라이트웨이 지켰지? 아리놈 느리게 하고 공격은 직거만 받읍시다 나머지는 둘 다 가드하면은 아니다 가드할 필요가 없겠네 제가 인터셉트 할 것 같은데 인터랩트인가? 그거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막았네 슬래시 이거 공격 두개 받고 어? 잠깐 아래 거 막을 수 있겠는데? 왜 안되네 그 뭐 위드게임 같은 거 게임상 같은 거 주잖아요 이거 이정도 아 이런 게임이면 그냥 받지 않을까?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래픽도 그렇고 내가 받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됐다 이제 뒤에 있는 거 다 싹 쓸었어 초반에 보이던 그런 몬스터 아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 댕겨지 얘는 아직도 이러고 있네 아까 내가 여기서 내려왔고 네 뭐가 또 보이네요 아래로 한번 가볼까 아래로 한번 가볼까 페이퍼 플리즈는 좀 그 게임성에 그거를 둔 거잖아요 페이퍼 플리즈는 퀄리티로 하면 안되죠 어 상자 자 극초반지역을 가보라고 여기가 극초반지역인데요 이미 아 맞아 늑대같은 멧돼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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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한다고 여기도 상자 있네 그것도 페이퍼 플리즈도 굉장히 네 괜찮죠 나름 DJ분들 하는 거 내가 봤는데 재미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나는 그거는 딱히 내가 사고 싶진 않아서 사진 않았어요 멧돼지 같은 거 있었는데 그거 잡고 올게요 어디있으시더라 요 아래였나 요쪽 뒤쪽인가 보다 요쪽 뒤쪽인가 보다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어 여기 뭐 또 있네 얘도 잡아야지 이런 거 원래 다 못잡는데 다시 돌아와야지 잡을 수 있게끔 해놨구만 이런 거 잡고 가면 좀 나중에 편하겠지 몬스터 잡는 거를 기본 대로 진행하는 것보다 좀 많이 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이놈이 빠른 놈인가? 어느 놈이야 이놈인가? 아르노이네 잠깐 잠깐 방해했고 이놈 공격 이 건 방해합시다 스피드 증가 텀블링 헐 빠르겠지? 끊었고 일단 마나 먹고 아 끊기나? 어 안 끊겼어 다행히 대충 그냥 깔기만 쳤겠다 네 이제 버스탄 중이에요 광대 개쌤 가드 올리고 공격 힐 한번 합시다 페이지도 많이 남을까 레벨 업 레벨 업 오 맞았다 라이트 레일을 업글하는 거 같은데요? 어 두 개짜리로 되네 이 다음에 오케이 10레벨에 기대하거스 음 음 여기로 지나갔어야 됐나? 어? 얘도 있다 동뚱하고 동뚱하고 뒤에서 덧칩시다 여기도 있네 이거 처음 보는 애죠? 우선 턴은 역시 빠르고 여기도 잡자 여기도 잡자 아 역시 쟤는 더욱 약하네 무조건 자 공격 끊고 얘도 공격시간이 내게 몸집에 몸집에 맞게 기네요 이런 애들은 끊어줘야 제맛이지 플래시 또 끊고 아 광대 너무 쎄 광대가 너무 쎄 광대가 너무 쎄요 더 딜하고 잠깐만 일단 이쪽도 한번 가보고 뭐가 있을거야 분명히 더 그렇지 영구 또 상승하는 거 받았고 어 이 장소는 또 뭐야 음복 넣고 싸우게 세마리 세마리 보통 다 이정후 다 나처럼 하는거 아니야 근데 나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여기 몹이 너무 많은데 저런거 다 잡아야될거 같애 자 저 친구 죽었고 저건 속도 증가하는거다 얜 느리게 합시다 얜 아래 놈은 공격하네요 땡당 턱도 빠른 놈부터 적여야지 벌레적거리지 않게 벌레적거리지 않게 벌레적거리지 않게 살았어 오케이 끊고 마법 사망 아 아 벌써 한시간 넘게 했네 게임시간 되게 잘간다 재밌어서 메뚜기네 처음에 낳았던 몬스터죠 일단 거미부터 잡을게요 어 거미 약해 이밖에 안따라 아 광대가 약한게 아 쟤들이 약한게 아니고 광대가 단단한거구나 하기에는 지금 방어특성 공격특성 이런거 타고 있으니까 가장 처음 몹이라서 그런지 약하네요 경험치도 쬐끔맛게 안주고 어 나 길 잘못 오고 있는거 같애 아까 그 하이에나 하이에나 있는데로 가야되는데 근데 이런 여기는 왜 길이 있을까 이상하다 일단 그 하이에나 만나고 올게요 아 헷갈려 또 여기로 왔네 여기 있다 하이에나 생겼어 없던 애들이 생기네 그래 얘들 아까 얘가 지나왔을때 없었잖아요 헐 원래 이게 생기는게 맞나보다 자 일단 이 놈 끊고 잡았다 자동으로 다음놈 공격해주네 아하 얘 공격은 못보겠다 너무드려 얘가 잡은듯 네 주무세요 아 근데 광대 표정이 좀 안좋아 이게 일러스트에 나오는 광대 표정이 좀 안좋네 뭔가 뒤가 뒤가 꾸릿꾸릿한데 어 여기도 데미있다 에메랄드 처음 먹은거다 음 빠밤 부터 잡지 일단 빠른 놈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하고 암호해야겠다 가드 가드하면은 걔를 공격을 안하네 가살람들이 동시에 해줘야되나 일단 얘 끊고 아 근데 그 보석 합치는 것도 네 아 알고 있는데요 합칠 때 좀 좋게 합쳐야지 아 뭐야 어 13따라 애공격 처음 봤는데 장난아닌데 아 빠바밤빠빰 빠바밤빰 빠바밤빰 끊어먹어야지 그거 먹어도 왠지 별거 아닌거 같다 느낌으로 봐 자 10레벨 두번째 단계에 그거를 찍었네요 스타라이트 이것도 찍어보고 싶은데 MP 업그레이드 어 뭐야 여기도 길있어 우와 하하하하 여기도 길있어 별게 다 있네 진짜 오케이 업그레이드 했다 MP8더라 좀 쎄졌겠지 오오 헉 데미지 봐요 스킬이 쎄졌어 아 좀 이제 마법사 같은 느낌이 난다 강력한데 얘는 무조건 마법 위주로 해야겠다 약해서 여러분들 좋아 더 찾아주겠어 일단 방금 먹은거 써줘야지 여기 위에도 뭐가 있을거 같애 나로 댕기는 몬스터나 거미나 거미있죠 네 롤방송하는 개구멍 방송 맞습니다 롤도 하고 저는 원래 이것저것 해요 롤도 하고 저는 원래 이것저것 해요 잡고 어 얘 빠르다 빠르다 캐스팅 빠르다 이놈 끊어야 되는데 얘 따라다 따라다 피겠다 얘 끊었어 끊었어 끊고 이따 늦어 어 어 따라다 볼 수 있을까 해봅시다 안되네요 슬로우 다운 아 느리게 만드는 것도 있네 하긴 괜찮아 잡았 스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포 노노해 스포는 매너가 아닙니다 이따 요 데미지 정말 아니네 여기 있다 야 너 내려와봐 거미씨키 내려와봐 좋아 스포하면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들 다 다 안좋아 다 싫어해요 하시면 안됩니다 가능하시면 이거 끊을 수 있겠다 이 전투 시스템이 되게 진짜 재밌어요 이런게 생각을 해야되네 그냥 막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 화면에서 막 이제 졸라 1,2,3,1,2,3 눌러가면서 스킬 달성하면서 막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된다는게 되게 좋네 재밌네 이 전투 방식이 이런 전투 방식이 뭐 다른 게임에도 있었나? 비슷한 거 있긴 했을텐데 방어 한 번 올려야겠다 적어도 몇댐 맞겠는데 파판? 아 크러스 진짜 쎄 어? 아 잘못 클릭했다 아 아래농 뚫어야 되는데 한 대 맞겠군 좋아 느리게 끊어막았고 끝냅시다 가자 가둬야겠다 괜찮아요 MP 소모는 내가 지금 계속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좀 그런거 같고 엘릭서랑 포션같은거 먹어서 좀 다시 그렇게 할 수는 있는거니까 여기도 템이 있네 이런거 다 먹으면은 MP 올라가니까 여기 있다 야 야 저리 비켜 종류별로 나오네 좋았어 제스터 이거 이거 깔고 아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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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가 자꾸 차냐 아 골고루 차는거구나 한놈한테 몰아서 차면 더 좋을텐데 잡았고 잡았고 박 지키 뭐야 짓는걸로 장난아냐 얘 가드해야겠다 어우 딱 딱 막았네 좋다 아싸 끊었고 얘는 슬로우 안되겠다 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두개밖에 없긴 한데 캐릭터 특성이 확실하네 어떻게 두킬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약간 빠르게 생겼잖아 얘네 일단 그런거에 충실한거 같애 캐릭터가 빠르고 좀 탱커 공격 그런거 이렇게 주로 오케이 매직 포션 큐어 올 스탯 얼라이 얼라이먼트 체력 회복하는거고 이런것도 잘 써가면서 하면 좋겠네 나 지금 게임 진행 안하고 계속 뒤에 그만 가고 있어 괜찮은건가 이렇게 해도 게임 진행을 해야되는데 아 광대 스킬 아 맞아맞아맞아 지금 레벨업하고 템 템 줍고 있어 나 이런거 할때가 아닌거 같은데 괜찮나요 내 맘대로 하면 되겠지 네 맘대로 하면 되겠지 게임 시작한지 이제 한시간 반 정도 된거 같은데 계속 여기네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오케이 상자 아 근데 이런거 먹어야되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 이런거 보이면 또 죽여야되고 기다려봐 일단 스킬부터 멋있네 디펜드 여기도 좀 마법적인거 같거든요 스타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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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찍어볼까 퀘스트 타임 롱 이건 베리 롱 MP 소모 4 좀 짧은 마법 없나? 롱 아니야 흔들리지 말자 하던대로 해야지 하긴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좀 더 편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네 스타일대로 합시다 자 롱 위기하고 카피 와 너무 세졌어 그냥 녹아 캔슬 얘 공격은 약하니까 맞아주고 그 놈의 롤드립 1절만 합시다 아닌데 1절이 없어 계속 샤코 딜탱설 뭡니까 그게 1절만 하죠 우리 또 있어 잡아야 되잖아 이런건 스토리 진행 개나줘버려 범블블리 38 레벨업 14 얘는 뭐 새로운 스킨 안 배우나? 리바이브 리바이브 이런게 있긴 하네 리바이브 컴... 카운터 휠 일단 당장 세우는거 아니니까 일단 당장 세우는거 아니니까 아 스토리 아 그럼 짱 빠르네 가드 올려야겠다 아... 얘도 가드 올려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죽을 것이고... 그렇지... 전투가 길어지면 꽃 같은 거 다시 자라서 아까처럼 힘 하나 또 채울 수 있는 것도 또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아까 보스전 할 때의 그 기억을 보면 아까 내가 여기 막혀서 못 왔던 데잖아 이제 가지네 우와 이 철퇴는 어 뭐야 나 제대로 오고 있었나봐 little girl you will not I will get more step on 어 싸울나나봐 보스인가 아까 그 거인이네 어 친구랑 같이 나왔어 뭐야 나 제대로 오고 있었나봐요 여러분 제대로 오고 있었나봐요 얘만 느리게 해야지 좋아 속도로 보아 못 끊을 것 같은데 해볼까 끊어보자 아 못끊네 다행히 다른 애 공격한다 생컨대게는 마라 다 썼다 마라 다 썼다 일단 보스보다 쫄을 급딜 해줘야겠죠 원래 모든 게임은 쫄 처리가 우선입니다 이거 맞아야 될 것 같고 플레이 별로 안 센데 역시 내가 파밍을 잘해서 그런가 56 느리게 하고 오케이 끊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느리게 안 하면 어우 둘 다 빨라 끊었다 이것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리게 해주면 좋아 계속 맞는다 얘 이거는 어 가만두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끊었어 또 느리게 해주면 그렇죠 이것도 또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끊었네 아무것도 못해 한번 분위기 타니까 오 3100? 작업실 짱인데 잠깐만 아직 이리로 가면 안되는데 오른쪽에 분명히 많은 것들이 남았어 아직 그거 안 가고 온 건데 안돼 이런 거는 안돼 돌아가야 돼 큰일났어 큰일났어 여기있네 여기있네 모든 걸 다 봐야돼 얘네를 평타한대로 잡을 수 있을 때까지 파밍을 하겠어 죽었고 죽었고 네 별풍 10만개님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아 이거 못 끊었다 아하 아 뒤편한테 빠르게 해주는구나 아 뒤편한테 빠르게 해주는구나 다 죽었고 원래 다른 RPG 뭐 그런 거 할 때도 어지간하면 이렇게 해요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으면서 천천히 합니다 다 플레이 스타일 다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 이게 뭐 있는데? 봐봐 이런 거 놓치면 어떡해 어? 뭔가 분명히 있는 거 같은데 아무것도 없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어? 일단 상자 아까 오른쪽에 그 특이한 길 같은 게 있었어 저쪽은 오른쪽 아 왼쪽으로 하는 건 내가 생각하 아하기로는 거기가 정상 진행하는 장소였던 거 같고 저 일단 쭉쭉쭉 가봅시다 그쪽에만 한번 삭삭삭 돌아보고 다시 왼쪽 올게요 여기였나 엘로우 문버스 어? 거미 소리가 들린 거 같은데 끌어 이런 굴이었어 이런 굴 맞아 여기 오른쪽 아래였지 좀 특이한 장소였어 상자 아싸 몹 있다 상자도 있고 아 이번에는 습격 못했네 잘 됐다 오히려 얘만 느리게 해주면 얘도 끊겠군 하 뭐라는 거야 딴딴딴따란 딴 여기서 템 사먹었나 아 안 돼 뭐야 거기 이어지는 데네 아 이 개미 맞다 아까 그 장소랑 이어지는 데네요 내가 지나갔던데 흠 흠 흠 흠 흠 흠 위쪽으로 가보자 이번에 아까는 아래쪽으로 갔으니까 아하 그렇지 여기도 집이 있네 상자 상자 오쿠이 좀 볼까 크래프팅 할게 많네요 세개 빨간 것도 이거 두개 합치면 큰거 보란색이겠지 흠 흠 이거 오쿠이가 끼면은 되는건가 끼면 어떻게 되는거지 기프트 다시 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맥스앤피 그래요 그러면 껴야지 기프트 컨펌 안 껴지네 아 근데 장비가 없어서 안되는거 아니야 지금 장비가 있는건가 내가 깰 수 있는건가 이게 모르겠네 아 얘부터 한번 해볼까 컨펌 안 껴져요 이상하다 설명을 다시 봐야겠어 유헤브 노 유플레이 프렌드 커런트 에이블 뭐야 유플레이 프렌드가 없어서 못한다고 유플레이 프렌드가 없다는데 뭔 말이지 기프트를 내가 눌러서 그런가 기프트 말고 다른게 있나 아 아 이렇게 하는건가 됐다 더블클릭이네 망할 이렇게 하는거네요 더블클릭으로 해서 껴줘야돼 무기는 얘도 일단 화속성 이거하고 아 얘는 물속성 해야겠다 똑같은거 하면은 안되겠지 그리고 방어 이거 일단 초반은 대충 납시다 나중에 바꿔주는걸로 하고 어 마나가 최대 마나가 많이는 안 늘었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봐주만 하네요 음 음 음 음 음 게임이 다 길이 너무 여러 여러개여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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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레벨업 스킬 저것도 불이 안들어온걸로 봐 다친집 같은데 역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도 많은 길인가봐요 이쪽으로 쭉 갈 수 있네 일로 쭉 가야겠다 그냥 거인 아까 잡았던대로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거 같아요 할 수 있는거 음 음 어 아닌가 여기 왔던데고 네 혼자 하는거에요 왠지 위에 또 뭐가 있을거 같다 오 그렇지 컴패션 샵 인벤토리 뭔지 봐줘야겠어 이건가 뭔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다음단계 진행합시다 네 뭐 스토리같은거 같은데 영어라 라프트 더 트리오브스론 드디어 나무왕좌 다 온 듯합니다 일단 오른쪽에 한번 보고 오 여기도 뭐가 있네요 매직 포션 이건 1시 반까지만 일단 합시다 너무 한번에 다 하기에 어렵네요 오 처음 보는 몹이다 세겠지 거미도 처음 보는 애들이네 왠지 마법 한 방에 죽을거 같애 그래도 오 크리티컬 히트 134 막았고 오호 오 오 오 이는 아래에서 끊어줘야지 끝 왜 레벨이 레벨이 제가 더 높은데 이리 차이가 안 줄어드냐 이게 보통 레벨이 더 높은 애랑 똑같은 경험치를 먹으면서 하면은 차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텀블 올 상자 리바이브 네 얘가 더 빨리 오르네요 그래서 일단 눈뽕하고 기습 흠흠 오오 전체 공격인 것 같아요 맞네 흐흐흥 흐흐흥 야아 하나 하나 죽었어 그만큼 데미지는 좀 약한 거 아닌가 싶은데 캐싱이 약간 지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액션 컴플리티 제네럴 오브 라이트 어 아 기습 못했다 괜찮아 이건 이거 나름대로 재밌지 빠른 애 느리게 하고 아 아 잠시만 아 아 죽었겠지? 그래 뭔가를 뿌리네요 약하다 근데 어 잠시만 잠잔다 잠자는게 아니고 턴이 느려졌어 저런 것도 있는거야? 느려진게 아니고 멈췄죠 아예 재밌군 힘 돌려야겠다 아 잘 막았네요 빰빠라 빰빠빠빠 빰빠빰 오예 사파이어 아까 누가 시작지점에 뭐가 있다고 하던데? 뭔 말이지? 안보이는데? 따다단 위가 막히지 않았을거 같은데? 왠지 여기 길인거 같애 올라가는 길 그럼 아래부터 가야지 잘못보신거 같애요 잘못볼수도 있지 아 이게 느리네 미디엄이면 얘들 끊을수도 있을거 같은데? 가만두면 오 둘다 끊었어 대박 인터럽트 사망 사망 반격 반격에 죽었어 카운터 카운터 어택 카운터 어택 2단계 MP 업그레이드 저게 있어봤자 큰애미는 없을거 같은데? 뭐야 아래도 길이고 위도 길이네? 3마리 4단계 아아 끊긴다 오 안 끊겼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얘 더 빨라졌네 이렇게 윗농부터 쏘집치라 얘는 느리게 하고 변둘 끝나기 전까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거랑 왼쪽 아래에 있는 꽃 먹으면은 피우질해서 계속 싸울 수 있네요 이것만 잘 먹어도 까먹지 않고 어 불데미 들어간다 그래서 박았어 오크이 해서 또 있어 힐링 도니 아래가 길인가? 이쯤 되니까 아래가 길인가? 이쯤 되니까 아래가 길인가? 이쯤 되니까 와더 페플루스 못 먹은 템이 많은데 돌아갈 수 있는 거겠지? 더 딥 다크 멜 도망간 도주간다 아니 뒤로 간다 난 아직 저쪽에 가고 싶지 않아 아직은 아니야 나는 저 위부터 가봐야겠어 어 아 괜찮아 아 그럼 그렇지 상자 한 개 정도는 있을 줄 알았어 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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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꽈바라 팜바바 꽈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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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데미지 봐 C구만 딴 내한테 써야지 뭐 와 다 죽었어 천천히 갈게요 여기도 아 오 상자가 많은데 얘는 또 왜 이리 작냐 내가 부서я 잡을까 죽었고 아 올로 쓰지 말 걸 그랬다 단일로 썼어야 되는데 죽었고 안티 도트 뭐야 나가는 길 있어 나가도 되는 건가 아래 뭐 안 먹었다고요 잠깐만요 안 먹었네 나가보자 아까 거기랑 또 이어지고 그런 건가 어 아닌데 전혀 다른 장소인듯 하군요 와 커 보스구나 싸워주지 오 거대하구만 살았어 살았어 아아 맞아맞아 맞아맞아 마법 터치 끊는 거였으면 얘 파닥 이는 것 봐 졸라 빨라 맞고 아아 느리게 하지 말걸 킬 줘야겠다 하울 어 범위 공격도 있네 저 친구도 저 친구도 어디 잘 싸워야겠는데 잠깐만 다음단 누구지 오케이 끊었다 죽어 아 안 죽었어 플렉트 bc 뭘 플렉트가 없는데 어어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애 근데 죽을 것 같은데 곧 곧 죽을 것 같은데 죽어 아 보스 카파네 겨우 잡았다 하 경험치 짱이다 삼천 아싸 매직 디펜스 업그레이드 그리고 어 여기 더 이상 못 찍네요 여기가 잠겼어 이 뒤쪽에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거 배워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음 힐 하는 것보다 스트렝스 업그레이드 이쪽으로 가자 그런가 당장은 찍을 수 없는 건가 일단은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뭐가 없네요 여기도 템 상자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뭔가 보스다운 그런 위험이 사는데 아쉽구만 범게임이죠 방지에 적어놨어요 찰네도 오브 라이트요 자 내려갑시다 까 에이오에이오에이오에이오에이오에이 여기였죠 까마귀들이 또 많네 카우 카우 다른바라 핸내를 찾아라 그래야 될 것 같애 다 카우 카우 거리네 어 뭐야 어디로 들어왔어 의도치 않게 네 뭐 빛의 아이겠죠 카우 카우 얘는 또 다르게 생겼는데 저기로 갈 수 있고 집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우 카우 하하하 귀엽다 왼쪽은 막혀있고 아까 거기가 기린 듯 싶네요 여기 말이죠 어 뭐야 술 마시고 있어 히익 히익 하하하 다른 말하는 애가 있는데 어 얜 뭐야 죽어라 요게 잠깐만 이런 턱수염이 설마 또 일행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비어드맨 턱수염맨 턱수염 아 이번엔 아니군요 다행히 컴온 핀 점프인 우물로 우물로 생각해보니까 캐스트가 이거 말고 이것도 있었는데 루브렐라 헬프 루브렐라 조인 헐 브라더 터더 터더 서큐우스 서커스 인 더 플레인스 디스 제스터 어스티러 일단 잠시만 템 좀 먹고 올게요 들어가서 더 장난 아닌데 여긴 과간인데 딥이 자고 있고 집이란 집은 다 들어가 봐야겠다 그런가 마을사람들이 까마귀가 된건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 종칠 수 있다 아주 사람처럼 행동할 리가 없겠죠 아무래도 락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는 분명하네요 마을에 우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딴 데부터 좀 확인해보고 뭐지? 뭐지 방금? 이게 뭐야 도망갔어 어? 처음 보는 몹이다 오오 아까 그놈의 업글판인가? 왠지 마법 공격에 안 먹힐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때려봅시다 아 잘 맥히네 무난하게 맥히네 잘 먹히는진 모르겠고 버퍼 걸기 바쁘네요 발로 때려주고 발이 애매하게 3개라니 4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5개, 6개, 8개도 아니고 3개라니 이런 애매한 발 개수를 봤나 용납 못한다 용납 못한다 3개는 용납 못해 3개는 용납 못해 하나는 매우 중요한 달이라고? 아 그런 건가 잠깐 아래 뭐 있다 아래아래 아래아래 힐링톤이 왠지 밀릴 것 같은데 어... 으아... 일단 우물루 부터 우물루 부터 먼저 돌아야지 아우... 그리고 시간이 보니깐 1시 30분이네 자 여러분 이 게임은 오늘 네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동 저장 돼 있겠지? 메인메뉴로 가면은 되겠지? 나중에 마저 할게요 재밌네요 차일드 오브 라이트 가 종료 어어... 아래